도전 카드가 있나? 쓰러진 티몬 없이 우선순위 마지막 미션을 완료하세요 하나는 두벤 맞아 괜히 썼다가 중형컨대 하나는 쓰러질거야 맞아 맞아 그냥 가자고 중형컨대 하나는 쓰러질거야 단언컨대 아 근데 우리 아까 한 번 안 쓰러졌잖아 하지만 새로운 곳에선 네 새로운 곳이 신기하다 이번에 배경 좀 괜찮을지도 다들 이미 로딩 끝났어요? 아니요? 그냥 로딩 중이에요 한 2초 정도 화면 나왔길래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랩을 타고 내려오는 것까지 컷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텐데 근데 나 컷은 못봤어요 없었으면 있었어요? 전 컷은? 그러니까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컷은 뭐야? 아 스토리 컷 아 컷은 네네네네 그러게요 그거는 진짜 그냥 컷은 같은거 있었으면 그러니까 몰입감 확 올라가는데 컷신이 있어야 맞아 그럼 게임이 확 달라지 근데 굳이 용과 같이처럼 하루종일 컷신만 볼 필요는 없음 어? 전 용과 같이 갓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용과 같이 하다가 방송용은 아니야 싶었어요 어떤게? 그 용과 같이 시리즈가 있는데 용과 같이 시리즈가 있는데 용인가? 그게 해외판 야쿠자 야쿠자 시리즈 아 야쿠자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직 안 해봤어 스토리는 좀 아 지금 게임패스 꼭 사라짐 그거 빨리 해야돼 아 네네 근데 전 다른 아 그게 스타일이 좀 갈려서 용과 같이 나도 방송했었거든 용과 같이 근데 이게 사람들이 스토리 계속 보다가 용과 같이 뽕 용과 같이 뽕은 좀 있어 봤던 사람들은 뽕? 그거 무슨 그거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시준 자격을 싫어해요? 아뇨 그 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과 같이 많이 줘 아닌가? 자 자기가 해봤던 게임을 보러 온 사람이 좀 많으니까 그니까 아 역시 이 장면이 좋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는 뽕이라고 표현하거든 저는 그냥 보통 아무 게임 해도 시준 자격 없어요 그랬어 상관없어 무슨 게임에도 아니 난 중간에 자버려가지고 게임하다가 우와 불편한 도로 문 열리는 거 네 여기 이 게임 한 중의 제일 액션이었어 이 나쁜 놈 데이터 다운로드하기 뽕이라는 말 대신 그래 추억 보정이라는 얘기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감정이 약간 그런 느낌 아 저 때 재밌었는데 전 뽕 그냥 거짓말로 알아 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아 아파 오 여기 문 열리는 건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게요 문은 좀 간단하게 열려 원에서는 그 에일리언 분위기 엄청 내고 이 챕터 2 와서는 되게 뭔가 약간 그냥 그 맵에 식력만 있었네요 그러게요 나이스 나이스 항상 빨간색 볼 건 쓰면 돼요 어우 깜짝이야 어 집에 생긴 뭐야 아군 빨간색 빨간색 거 옆에 있으면 쓰면 안 될 거 오 왜 어린 위에서 왜 어린 오 오 오 오 오 왜이러가야? 아 여기 맞는데? 아 열렸어. 오우씨. 바로 갈게 바로 갈게. 오우. 아 에센치 탄약 없다. 겁나는걸? 오우 저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아 지금 박스가 있어. 다행이다. 약점 탐지.. 아이씨. 오 네. 아 저는 자동소종 아니면 파동소종 뭐가 더 좋을지 몰라요. 아마 자동소종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어디로.. 어? 한참은 이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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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D D D 어허허허허허허허 쥐었다 허우 우리 고주 고주님 왔어요? 느낌표 이벤트 쳐봐봐 느낌표 이벤트 아 그건 느낌표라고 해요? 음 주름표와 느낌표? 모름표 느낌표 아 뭐 모름표랑 느낌표 플래 PowerPoint 턴크 이벤트 이렇게 하냐 계속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디펜스인 것 같아 지금은 그러게요 어디야 이거 펑크님 도와줬어 뭔 소리야 도와줬어 한스님인 줄 알고 도와줬는데 한스님 안돼 내가 더 줄게 단약 왜 이렇게 소리되 그래서 아뇨아뇨아뇨 이렇게 해야 돼 뒤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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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거기로 가야 돼 50m 이게 뭔데 뒤폰구 뒤폰구 오염도 오 첫 번째 거 38만임 그 이유로 계속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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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져가는 놈이 승자지 뒤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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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중 iro 뒤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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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 아니면 rights 으 으 으 으 으 아 조건 좀 쓰면서 총을 좀 아껴야 겠다 으 으 으 아키네 가야 안 돼 검사 총으로 바뀌고 나서 총알이 많이 남아 아 아 진짜요 어 여기 그래서 저격으로 바꿀까 고민하고 있어 아 아 그것도 괜찮겠는데 으 근데 점사 총으로 바꾸고 단점은 뭐냐면 음 하나하나 맞출 때 좀 피곤해 인정함이 손 어쩔 수 없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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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짭니까 너무 좋아요 데스티니 가디언즈 무정보 같아요 아 내가 70만 모으랬는데 여긴 38만이면 여기 방송 보고 모아요 음 그래도 돼 네 맞아요 그거 님 사장님이랑 나랑 똑같습니다 계속 저를 이상하게 쟤네들이 한스님을 좀 좋아하네 왜 싫어 여자니까 여자 여성 에일리언한테 좀 먹히는 타입 응 다들 수염이 치앙이 너무 지금 어시된 헤어스타일 때문에 보라색 갤리언 흥분해져요 오 큰 거 오이오이 줌 님 안녕하세요 오오오오오오 지금 큰 일이다 이거 승리 으헝 갔다 죽는 감상 보기 하는 영향으로 활동해보셔 어 다 없으면 안 돼. 다 없으면 안 돼. 우와. 여기 무슨 상자 막스가 없나? 와, 이거 엄청 몰려오는데, 이거? 괜히 일이다. 어, 그냥 그 위에는 무슨 안에 큰 거 있어요. 어우, 내 터렛. 지금 데미지 잘 먹어요. 어, 템포에 붙다. 전기탄. 어, 살았어 우리? 나이스. 진짜 단약 복수 필요해요. 문 안 열어요. 문 안 열어요. 미션 이쪽이 아닌가? 저쪽에서 마크가 뜨는데. 아, 맞아요. 지도에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아, 저기 남아있어. 아. 지금, 지금. 아, 쟤네 존버 땜에. 얼마나 돌아온 거야, 우리. 어, 탄약이다. 왜 못 올라가? 아, 탄약이 이래 반갑나? 아. 탄약이 봤어? 어, 다행이다. 어, 뭔가 큰 놈 소리 들리는데. 아, 그거 안 좋은데. 네, 바로 장영환이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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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탄약! 감사합니다. 어, 여긴 내려갈 수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 근데. 여기로. 계속 갈 수 있어요. 어, 카드야. 너무 싸워렀다. 아,ude. 그íficöff forced 끓이야. 오오 vibe. 으어 procedures. 어,이찬인데. 격고 천장에 격고 음악이 좋네 어디에서 어디에서 오오오오 곤충이 장졸한 시야 이 문 지금 닫혀있죠? 아니 열었어요. 이따 다시 박스 갈 수 있어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한 번 탄창? 아 지금 안 돼! 우리 다 잡아서 지금 문 닫혀있어. 그녀의 문제는? 그녀가 도망가고 싶어? 탄약 보충 못하네? 아 아 이 넘어가는 시스템이 기어즈 시스템이라 가지고 어라? 저 그거 됐음 님들 뭐요? 뭐요? 버그 걸렸음 무슨 버그? 나 갑자기 맵에서 사라진 이상한 곳에 왔어요. 맵에 없는지 기억이 왔지 차원 이동했네. 어 차원 이동했어. 어 전 에반데? 나 지금 여기가 어딘? 워후 안보이네 나 혼자 모르는 색깔이 왔어. 워후 아 근데 매펙 쓰는 그런 기분임. 근데 총은 안 쏴진다. 총알아도 안 맞는다. 내 머리 위에 님들이랑 저 도망가님들이랑 댕기고 있어. 와 진짜 웹사이트에 끼는게 가능했네. 워후 아 근데 더이상 앞으로 못간다. 아예 막혔다. 하스님 그럼 어떡하지? 아마 힐 한번 먹고 갈까요? 어 어 그냥 여기 체크포인트 있으면 아마 다시 생길꺼야? 아 아니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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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할까? 아냐 아냐 그래픽으로 까진 없는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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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오오 자동으로 나 땡겨 가지 않을까? 어디 체크포인트로 가면? 오 프레임 드랍 그 신기한 거는 오버행위를 못봤는데 이 안으로는 이 안으로는 이 안으로는 이 안으로는 프레임 드랍 진하게 오네 네 지금 60 프레임이 아니라 지금 30 프레임이에요 나아이 사망했어 내가 중계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아이 사망했어 나아이 사망했어 나아이 사망했어 그러면 힐킷을 하나 먹고 지금 할게 지금 할게 어 미안해요 아 오케이 괜찮아요 자 우리 킨베이 사장님의 샷바를 좀 볼까? 이거 화염방사기에요? 아니요 4.4 소총인데요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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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매고 있는거 우이 화방임 아니면 그 스마트 아 스마트 에임이구나 근데 절대 저 지금 저 에임에 속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저거 자동 에임 총이에요 소금 안됨 소금 안됨 소금 안됨 아 근데 확실히 데몰리션이 좀 화려하게 싸우긴 한다 제가 잘하는 겁니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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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베이가 잘하는거잉 킨베이가 자동조준 소통 쓰면서 잘하는거잉 아무 그렇고 말고 음 저 캐릭터한테 적들한테 한발도 안놓치고 다 맞힌다 맙소사 음 나 딜 계속 1등이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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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뭐지 여기로 가야되고 어 어 어 어 이거 아 어 여기 다시 박스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잡힘 잡힘 돌돌 자 하스님이 지켜줘야지 하 Corporation closure 2 다음 킨베이가 저 그런말도 해줬으면 아니 사람아니제 ㅎㅎира 아 Пока 킨베 εδώ Archie 여하튼 버그가 되게 많지 않다 그죠? 버그는 근데 진하네 진하네 많은 거 보다 딱 한 번인데 되게 진하게 버그를 먹네 아까 전에 나갔다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레그 안 걸림 어 그건 다행이다 그건 다행인데 백린 팝업 지뢰라고 나왔는데 백린이란 단어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오 저 남아주고 있어요 네 어 어 한 선생님 죽었어요? 네 쓰러졌어요 오케이 구하러 갈게요 아마 다시 펑크님이랑 같이 처음부터 왔었어요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없음 나 해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움 왜 굳이 나까지 끼우려고 함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데 편해볼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아니야 혼자는 못 버텨 있게 리그는 킴베이 잘한다 한스님 내가 구해줄게 여기 있어 한스님 보낼 수 없어 여기 앞에 뒷벙크처럼 보낼 수 없다고 네 아니 고맙습니다 오! 맞아가면서 살려줬어. 감동이다. 아마 우리 그냥... 오이그시? 아! 보습 접근 중. 딥펑크 놈 쳤지.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머리를 위해... 솔직히 건허 진짜 재밌어요. 맞아 데미지 중첩이라서 대박이네. 우와! 그냥 가지 마! 우리... 왜... 성륙지점을 확보하고 나면 다시 온다는 소린가? 왜 그러지? 아 여기는 탄약이 있어요. 네 여기 여기. 근데 좀 돌프라 할거면 팔랑크스가 좀... 대박이긴 했어. 빠꼬하면서 장전하면 한 대도 안 맞잖아. 아 그거 맞지? 어. 진짜 대박이었어. 아 저 아이템은 나만 못먹네. 포그 존망 게임같은 애라고. 배피해도... 게임이 사람 가리나 봄. 에이 무슨... 아니 우리 딥 사장님이 또 귀하신 분이니까. 아하하하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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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mas 오우 오우 5 5 5 5 5 5 5 수 왔음 뭐 뭐 얘는 둘은 좀 알잖아 3 3 4 5 5 5 5 5 5 5 화이팅! 화이팅! 호녀서도 잘하는걸? 하지만 이제 희망이 있는걸? 저기 없어 아 이게 지뢰를 깔려 그러다가 맞으면 취소가 되네 아 그런가 아 그래도 재밌었다 그러게 작전중 실종 바로 실종 처리해버리네 조국은 우리를 찾지 않았다 아 아니 이거 성능 이거 내가 사람만 있었으면 버그만 안걸렸으면 내가 다 썰고 댕겼는데 킴비한테 놀림 받는다고 응 난 늘 1등이었어 뭔소리야 아 그러면은 저 거너로 바꿀게요 아 거너가 재밌어요? 응 거너로 해요 저는 오기 다시 바꿀거야 나 아까부터 거너가 너무 하고싶었어 사실 엄청 키워놓고 바꾸는거 되게 아깝긴 한데 응 근데 거너가 너무 재밌어요 난 팔랑크스의 사건할게요 팔랑크스가 사건이 총알 소모율이 적어가지고 딕이 편하거든 총알 소모율 중요해 너무 중요해 응 서브머신고는 진짜 몇번 쏘우면 사라짐 음 가게가 어디입니까 거기 으음 에그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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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에그퍼드 이번에는 거너니까 많이 못잡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 이게 총 계속 쏟아보면 데미지가 점점 쌓여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어요. 아 이거 다른 클래스의 특성을 가져올 수 있네요. 나 이거 그거 가져왔으면 그 테크니션 거 근접 무기 재장전 속도 업 이런 거 있잖아. 장착 가능함. 우와 좋다 좋다. 이것만 해도 이득이지. 아 맞네. 아 나 그래서 데몰리셔 스킬 꼈구나. 아 맞네. 이러면 이득이지. 그럼 모디파이어는 못 찍나? 다들 돈 있으면 센트리건이랑 그 지뢰 좀 사와줄 수 있어요? 저 있는 돈으로 최대한 사기는 했어요. 오호. 저 센트리건 하나 가지고 있어요. 화 센트리건. 화염 센트리건. 근데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못 사긴 했는데. 맞아 다들 스킨 샷 사시느라 그죠. 남자는 간지지. 남자는 간지지. 그거 버리면. 남자는 거기서 끝이야. 맞아 맞아. 누가 거기 샷건 친 거 아니에요? 황 소리 났는데. 뭐 나도 아까 들었는데. 난 그 킨벤인 줄 알았어. 나 인데. 그래서 아 킨벤 흔선이 폭발하는 순간이구나.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맘이 어려서 그러고 뭐지. 뭔 소리임. 뭔 소리임. 방송만 끝나면 저 옛날에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야 톰클. 야 니가 그렇게 쏘니까 터진 거 아니야. 이라고 있다고. 어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헉. 헐. 나 속으로만 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매튼 적이 있구나. 어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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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쉣. 아 참은 줄 알았는데. 안 참았었네. 다행. 쉣. 잠깐만 12월 14일 출시하는. 함께. Alien Fire Team Elite는. 엑스박스와 윈도우 10 모드에서 엑스박스 게임패스 가입자들이. 아 이거는. 엑스박스 윈도우 10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산 것만 가능해요. 엑스박스랑 크루크 프리. 팀은 안 된. 지금. 아 근데 스팀이랑 엑박 PC랑 가능할 것 같지 않아? 엑 beetje는. 스페윤 어 знать. 엑스를 먼저. 엑스박스 싱 pon젤때 두訂. мотр 나이스 아 저 많이 나요 어우 재밌다 너무 재밌다 자기한테 맞는 그게 있나 편하고 잘 할 수 있는 건 데모리셔가 맞거든요 근데 건우가 너무 신나 나 이거 플랑크스로 막을 때마다 왠지 비틱하는 기분 들었어 아 약간 금태한 기분 어 맞아 맞아 그 버릇 못 버리고 이거 킴비한테 해온거임 아니 무슨 몇 살이신데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잘 흡수를 하셨어요 제가 무슨 롤모델이에요 당연하죠 완전 큰 거 어 왜 안 돼 데이터 다운로드하기 아 아 거너의 스팀팩이 매우 좋아서 덩치 큰 놈 빠르게 녹일 수 있어요 어 아하 조심해 이거 비 올 거 같은데 아닌가 왜 비 올 거 같지 어 깜짝이야 아 뛰어온다 소리가 이상한데 아 아 그 거너 스팀 팀원 전팀은 패락이죠 맞아요 아 맞다 맞다 그거 덩치 녹일 때 꼭 쓰고 시작하라는데 어 우리 시청자분도 되게 오래 하셨는가 보다 지금 나온 지 나온 지 한 10일 됐죠 누구야 누구야 누구 함정 탔어 누구야 지금 안 했어 깜짝 놀랐네 아까 그 각인데 그거 아까 이거 야 대상 믿을 사람 없다더니 저거 어딘가 거에 사라지 너부터 그가 다 먹자 도착한 지금 하여 도착해 주변 도착할 수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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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그가 전기 지지미는 전기 지지미가 최고입니다. 전기 지지미는 전기 지지미가 최고입니다. 전기 지지미만 칭찬하고 있네. 머릿속에 전기밖에 없는 사람. 한스님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전기 지지미는 전기 지지미가 최고입니다. 전기 지지미는 전기 지지미가 최고입니다. 전기 지지미가 최고 이 Baba personn overth Carolina 신속 인공은 빛나는luk 을 나도 집을 수 있나 방금 트라우마 스테이션 집기 끄는 대가도 방금 꼭 트라우마 마션이 보여 아 이걸 치료하는 거 어 치료하는 거 대박 딴 사람이 챙기고 웃기긴 하겠다 여기서도 중간에 좀 이따 덩치 않아 나온다고 덩치 딱 나오면 재장전 그 퀴여 아 아예 아무도 몰라 주는 거 바로 켜 아 멀췄어요 전 지금 무슨 드로우는 있어 아 개 맛있어 데미지 지금 18% 플러스 20% 플러스 아 개 맛있어 아 대변 이래 오 후 아 아이 독극물 너무 아파 아 그거 제이님이 스킬 썼을때 내가 그거 하면 된대요 그거 샥번에 연타누르면 연사로 나간대요 오이 아 그런게 있었어? 이상한데? 경치라! 아 진짜 너무 쉽게 녹자노 아니 진짜 데미지 플러스가 생각보다 진짜 엄청 달달하네 어 너무 이상하다 아 아 도둑이 어후 내 샷바야 아 총알좀 채우고 형 판랑크스가 이렇게 한팔을 디펜스 하나 한번 뛰어도 거의 안맞아서 이득이야 진짜 방향만 한쪽으로 오면 오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별말씀 아 그래 이런게 서로 돕는 맛이지 아 예 그럼 미안하네요 펑크님 어? 눈치가 빨라서 좋아 그지? 아 그럼 눈치 내가 최고지? 펑크님 다 좋은데 눈치 빠른게 제일 최고야 아지? 어 아 넌 넌 넌 넌 넌 넌 넌 해주세요 그들의 스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배낮으로 지켜줄 수 있어요. 이 모린이 모린지. 이 모린이예요. 네. 제축시장 문장인 신피아 로드리게스. 여기가 저쪽으로 지켜줄 수 있어요. 네. 저쪽으로 지켜줄 수 있어요. 어? 여기 여기. 저거의 보스 놈 있어요.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안 오셔도 돼요. 내가 디폼크와 킴베이 도우러 갔던 중 어.. 잡았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구하러 갔던 중 선생님 우리 총알 채우고 올까? 네 했어요? 저 했는데 아 했어요? 아 빨라 빨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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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뒤에 일곱마리 잘 따라가고 있던 못봄 못봄 뒤에 하이파이벌 하자고 엄청 쫓기도 doesn't Leap 아팬들 인가봐네 응 아 설마 팬들한테 총 쐈음? 죽이고 싶더라고 내 편 아니잖아 아 저 죽이고 싶었던건 킴베이였던거 같은데? 그럴리가 총알이 안 맞더라고 어? 왼쪽 왼쪽 아 그 뭐지 저 그 한스님 그 그거 나이스 노이스라고 발음 하잖아요 노이스 그 발음 약간 배우고 싶었음 노이스 노이스 약간 진짜 신났을 때 그 한스님 그 노이스 그 뭔가 그 느낌 으 와 여기 무슨 나리가 있네 어 큰 거 로리아, 우리는 콜론이오 프로텍션 액트에 위해서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 만들었어요? 이런 문 기계. 여기 전기줄도 있네. 와우! 하나 더. 비조준 샷이 좀 어려워요. 아, 이게 패드의 가장 큰 문제가 화면 돌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맞아. 뭐가 너무 많이 걸려? 다 빠른 연습. 그거 바뀔 수 있어? 설정에서 그냥 속도 설정할 수 있어? 너무 빠르잖아. 뭐가 너무 빠르면 조준이 떨어지잖아요. 아, 이게 좀 더 빠르면 저도 조금만. 조금만. 오, 이 맨 위에가 제일 안전함. 오, 여기 다시. 이 맨 위에. 오, 이 맨 위에. 외치고, 이 맨 위에. 샷이. 다행이다. 아 이런데 피 너무 아프더라. 어? 다시 다시 오는다. 오우 많이 온다. 무서워. 다행이다. 어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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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다. 으어. 우와. 와 대박인데? 님 스킬 쩔거라. 하하. 이거 잘하네. 어 이번은 그냥 외기엔이 자신을 숨는 것이 아니에요? 네. 너 나이스. 아 이제 샌스를 총할 필요한데 이제. 하하. 뒤에 뒤에 뒤에. 그러게. 어 샤워. 리아이밍. 어 여기 무슨 구멍이 있어요. 으흥 저한테 어우 쎄다 해헤헤 어 전 Fork 어 전.. 왜 거기 들어가요 총을 한 번만 더 충전 하고 맞아 맞아 여기 아무것도 없죠 비밀쓰까 으 아 털에 설치하고 싶어 죽겠네 아 털에 설치하고 편안하고 잡고 싶은데 푸드 승리 너무 좋네요 총을 한 번.. 아 저기 못 돌아갔는데 못 돌아갔어 아쉽다 아 다시 뒤에서 저 구멍을 좀 미리 막아 놓을 수 없나? 아 아닙니다 진짜 맘 같아선 저 앞에다 지레 깔아 놓고 싶은데 나도 정면 난 뒤에 좀 볼거야 아무리 없어 다행이다 아 박스 암호 아 암호 아니네 어 나 셔플 참생 뒤에 오우씨 깜짝이야 무기 색상 아 나 셔플 때문에 기분 좋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우리가 우리 힐팩을 버릴 수 없나? 그러면 독한스 독한스 독한스가 먹을 수 없나 그거래? 그게 안되게 해 놨을 것 같아요 그럼 힐러가 너무 사기라 하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진짜 브레임 드랍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러시아 오케이 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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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아까 맨 처음 저기가 꼴목 져가지고 안전해 여기가 맞아요 어 약간 원풀 같아서 여기 들어가 보면 오 아 이제 알아들어요 그냥 무슨 정류샷하면 이게 소리가 박발 아 저는 가장 뒤에 좀 헬스 왔어요 가장 뒤에 맨 뒤에 좀 더 큰 몬 잡아야 돼 얘는 계속 있어 있어 회사 나이스 개념 쓰레기 헉은 옆에서 좋아요 오케이 샷건 살짝만 앞에 둘까 저는 그 그 표시로 넘어가야 할거에요. 지켜보세요. 여기 박스가 있어요. 이거 일단 우리 셋 다 가는거 맞음? 오케이. 어 지금 해봤어. 그냥 합이 커 났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오타리가 뭐 좀 쪼도록 빨리. 열면 죽겠어. 네 저도. 봄이 죽이네. 오우. 착권 연사 기분 되게 좋은데? 꽁차죠? 응 꽁차. 가자. 이래서 거너 하는구나. 응 이래서 거너 거너 하지. 거너 대박이네. 같은 팀마저 기분이 좋아지잖아. 내 총안도 좀 대화기였는데. 너무 빨리 사라지던걸. 녹아버렸. 그래서 내가 샷건 아끼는게 좋겠다는 생각했을때. 그게 맞는거 같기도. 오우. 온다. 왼쪽 소리 나는데? 아 맞네. 왼쪽 소리 나니. 아 맞네. 이 위치가 여기가. 막판 이 위치가? 아니지? 거의 그럴 거 같은데요? 어. 센티를 언제쯤 설치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어디에나 너무 많이 어디에 싸워요 어디에 나와요 큰가 너무 큰가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쟤도 방패는 못돌아가지고 팔랑크스가 뻥이 있음 지그들끼한테 채워보자 지그들이라니요 아니 나도 한 저몰에서 혼자서 고스텔을 잡고 있고 내가 수류탄 던져준거 봤어 못봤어 못봤음 아 아 근데 난 딱 차권만큼만 데미지가 들어갔는걸? 아까부터 아니야 막판에 맞았음 이상하네 내가 내 앞에도 보스 오는데 무시하고 저거부터 던져줬는데 무슨소리야 이거 큰거 아직 안잡았는데 여전히 여기 있어 지금 얘네 세 마리 있어 아 오케오케 전't tank ruling 그리고, 이 버그만큼 같은이라고 지금 캐릭터, 완전 그거됐음 이게 남의 화면은 어떻게 module지 모르겠는데, 굉장한걸? 어어 이왕이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노 좋아요 좋아요 지금 내 방송 한번 볼 수 있어요? 모습이 쩐다고? 어 맞네 총 안 뽑히네 개 쩐다고? 아니 그냥 팔이 돌아가 있다고 하르코프급 명작이네 뭐 충전할 수 있을까? 여긴 가는데 네 다시 돌아왔다 아 거기로 해야 돼 후우 잘했어 아니 그 피는 놈들은 왜 안 태우는거지? 나이스 나이스 아 여기가 막판이었네 오 세론 피스톨 받았어요 오오 핸드검 기계식 피스톨 자동사격 아 자동사격 권총은 별로였어요 성능 헤드샤처스 1등 처치 1등 와호 도움 꼴찌 가한 데미지 2등 받은 데미지 꼴찌 지졌다 네 지르셨네요 그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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